왕님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자 일단 사연 보내주신 송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냥 이런 사연만 보내주셔도 선물 보내드리니까 왜 보면 사연 많이 많이 주세요 아니 일단 야단을 한번도 안치잖아요 왜냐면 야단치기엔 너무 작고 아이고 그거 진짜 떼치 떼치 할 때도 없으니까 너무 야단 안 치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점이 너무 작아요 축하해 야단 escuela가 온 것 같아요 노화가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타이밍이 되겠다고 식각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가서 아무리 너 이거 잘못했지 보여주면서 막 혼내시는 분들 너 아까! 큰데! 너 첫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가방 뒤지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코브웰이 부탁해 같은 거 촬영할 때 가방 들고 가면 고양이 들어와서 그렇게 냄새 맡고 있거든요, 제 가방. 근데 그런 후각적으로 냄새 맡는 거를 어떤 이제 성향 차이가 있는데 네오플리아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있어요. 유난히. 반대로 새로운 걸 부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방이 있거나 새로운 그거는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 그거 와서 무조건 냄새 맡고 막 지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걸 좋아하는 닭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두드러기며 자주 교체하면서 새로운 장면을 계속 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가방에다가 무조건 맡다가 좀 마킹하는 게 생각까지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친구는. 처럼 맛을 하고 있으면 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Alison을 통해서 그런지 애들을 통해 두고 하지만 부부채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촬영을 한다면 제가 통해서 maturity 보려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인식을 알게 돼. 그래서 오늘의 지난방에 도착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Gemini이 가장 잘 되더라구요. 강아지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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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원해주는 거 못해서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좀 똑같은 장난감이라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원하수도 무표 해가지고 7개 8개 정도 다른 장난감을 매일 교체해 주면서 이제 새롭게 오는 것도 많잖아요 정답감 저렇게 많은데 왜 필요한가 새로운 거에요 네 그래서 환원 쓴다고 하면 환원님께서 질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에 열어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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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